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두 개 선거구로 나뉜 아산시. 그중에서도 아산 갑은 원도심과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면서도 판세 예측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막바지까지 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0.73%포인트 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내리 사선을 했던 국민의힘 임영수 의원의 불출마로 이번엔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4년 전 500여 표 차 아쉬운 패배를 맛봤던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는 재선 시장의 경력을 살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 노선을 신창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산시와 함께 호흡했던 저 복귀왕이 아산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산 발전을 위해서 아산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수부 장관 출신의 정치신인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30여 년간 공직 경험을 토대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온천산업 재생과 온양행궁 복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가의 주요한 대형과제와 국책사업 등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말뿐이 아닌, 구호뿐이 아닌 어떤 실천을 하는 공중온천 치유센터로 다시 재생시키고 온양행궁을 복원시키는 것을... 양당 중심의 구태정치 청산이 시급하다며 출사표를 던진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는 온천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가족휴양용 관광특구 지정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역의원의 불출마와 제3지대 후보 출마 등 많은 변수가 더해진 이번 아산갑 선거구에서는 막판까지 지지세 결집을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